왼쪽도요. 그냥 참고부터 하면 죽어지네. 그냥 참고부터 하면 죽어지네. 기싸움은 하게 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기싸움. 계속 이렇게 저울질하고 누가 더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얼굴도 살펴보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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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부대. 유니티. 표정 봐, 표정 봐. 19년도 2월에 부사관으로 제대를 한 육준서라고 하고요. 6회공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딜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대인 것 같아요. 이만은 가고 1등 하겠습니다. 1등치로 박수치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공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많아. 안심을 내줘야 해. 박수치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거지 우리도 그냥 무시하고 앉을거야 아예 이제 초면인데 그런 절을 해야 된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약간 손을 넣는 발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절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좀 까불낙대는 느낌? 초면인데 너무 까불낙대는 거 아닌가?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눈빛이 좀 다르다 유리티는 진짜 달라 무섭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표정이 변화가 없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좀 가시방석이었죠 반갑습니다 나중엔 화기애애하겠지? 공격을 하러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싸우러 온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도 답은 돌아오지 않네 아직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